광야의 토론자들, 월요일마다 벌이는 여야 정치인의 뜨거운 설전 한마당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김종민 의원, 오신환 전 의원이었는데요. 정말 특별한 분들 모셨습니다. 첫 번째는 젊어서 특별합니다. 주목받는 정치인이어서 특별합니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변인 홍서윤 대변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임승호 국민의힘 전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임승호입니다. 마스크를 두 분 다 벗어도 되나요? 네, 의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두 분 다 대변인을 하고 계신 분 또는 하셨던 분이라 쟁쟁합니다. 또 젊은 분들이고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MZ세대에 포함되시는 분들이죠, 두 분 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은 서로 잘 아시나요? 방송, 다른 방송에서 한 번 뵀던 적이 있고, 두 번째 뵀는데. 겨우 두 번째이시네요. 그럼 인사를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평화방송이라 평화를 빕니다. 이런 인사도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코너는 라디오 방송 정규 시간에 물론 하고요. 끝난 다음에 유튜브로 후토크도 조금 하려고 합니다. 방송 끝난 다음에 아쉬우신 분들은 유튜브 오창익의 뉴스 공감으로 건너오시면 두 분의 열띤 토론 계속 보실 수 있고요. 궁금하신 점, 또 응원 메시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제 좀 대화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는 누가 뭐래도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아직은 야당이지만 내일모레 여당이 되실 국민의힘 부터 한 말씀 드릴까요? 한덕수 후보자는 왜 적임인가요? 저는 한덕수 후보자의 경우에는 실제로 YS 정부 때부터 차관급 이상의 고위직을 두루 지내신 분이고, 어떤 보수라든지 진보정당이라든지 정치색을 상당히 덜 띄시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전문가라는 것 자체는 민주당 의원분들도 부정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첫 출발하는 총리로서 어떤 지금 대선 결과를 봤을 때도 통합이라는 것이 시대적 아젠다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상당히 통합의 아젠다를 실현할 수 있음과 동시에 경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최적의 인물이라 생각합니다. 네, 특히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도 지냈던 분이라 통합의 적임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안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왜 부적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김현장이라는 로펌에서 소위 말하면 파견 근무를 하는 거냐. 이런 정도로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도 자료 제출을 굉장히 많이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런데 자료 제출도 원만하게 하지 않고, 그다음에 지각도 하고 이런 태도만 봐더라도 사실은 본인이 국무총리가 되는 후보로서 떳떳하다면 거릴 낄 게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또 어떤 도덕적인 검증을 요하는 이 청문회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어떤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는 타협의 예술이라고 하는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분은 적임, 한 분은 부적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야기를 좁혀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D께서 또 해보라는 게 하나 있는데요. 옛날 서부국 흉내를 좀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덕수 후보자를 포함해서 지금 전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도 되게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고요. 또 한 달 후로 딱 다가왔네요. 지방선거도 굉장히 큰 이벤트 아닙니까? 그동안 정말 별일이 다 있을 것 같고 별의별 말들이 다 있을 것 같은데 저격은 아니고요. 한 분씩 이렇게 좀 꼽아보도록 하죠. 일단 우리 비즈 한 번 주실까요? 아이고, 네. 신나는 비즈였습니다. 그럼 아까와 역순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홍서윤 대변인께서 한 번 누구를 꼽아주신다면? 사실 저는 한 분을 딱 꼽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서요. 저는 윤석열 당선인과 주변의 인선 전체를 사실 좀 놓고 얘기를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시죠. 그러면 윤석열 당선자를 꼽으신 거라고 치고요. 네. 특히 오늘 같은, 어제 오늘 그리고 주말 사이에 제가 봤을 때 동창의 인선을 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청와대 인선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확인을 했어요. 동창은 누구 누구시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지금 인선 대신 청와대 인선 중에서 김성아 남보실장이 초등학교 동창이시고 그다음에 김태효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경호처장이 고등학교 선배이신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주로 이제 설육남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서울대 출신과 60대 남성 이렇게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또 이제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정호영 후보와 보건복지부 후보와 그다음에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가 굉장히 청년과 관련된 공정 이슈에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전체적인 인선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할 때마다 이 장관 후보자들이 자료를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요. 제출도 거부하고 있고 또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경북대에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라는 이런 식으로 압력을 넣고 있어서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사실 이 당선인이 주변에서 어떤 인선 관리를 하시길래 이토록 비협조적일까?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이것을 볼까? 이런 고민이 좀 들긴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와 윤석열 당선자가 지명한 또는 임명한 분들 여럿이 문제다라고 한꺼번에 지적해 주셨고요. 저는 한독수 총리 청문회에 후보자 청문회에 참석하신 모든 민주당 의원분들을 좀 정조준해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 다 하나가 아니라 하나를 꼽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정조준하실 분들이 대한민국 정치 정말 문제입니다. 지금 자료 제출 얘기를 많이 해 주시는데 일단 양적인 측면에서도 민주당에서 총리 후보로 지내셨던 분들의 양의 3, 4배를 요구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별세하신 후보자의 부모님의 어떤 30년, 40년 전의 부동산 거래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1970년에 임관한 이후에 일체의 봉급 내역을 사실 요구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글쎄요. 저는 1970년대부터 한독수 후보자의 어떤 봉급 내역이 무슨 어떤 검증 대상에 어떤 혐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혹이 있는 것인지 굉장히 이해할 수 없고 초기에 한독수 후보가 어떤 개인정보 동의에서 소극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도 뭐 방송에 나가서 좀 태도 전향이 필요하다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얘기를 했지만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발목 잡기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오늘 참 후보자 청문회를 보면서 참 놀라웠습니다. 저는 일단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슨 청문회의 질문이라는 것이 무슨 서울분인 줄 알았는데 고향이 어디시냐 이런 질문을 해요. 전주분이라고 하면 DJ 때 얘기를 했다. 고향이 어디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후보자가 나는 전주가 고향이라는 것을 부정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고 저는 후보자의 청문회가 겨우겨우 어렵게 열렸는데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온다는 것이 좀 처참했고 또 다른 내용들을 보면 무슨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하지만 정작 민주당에서도 지금 김오수 총장 같은 경우에도 법무부에서 연수원장이라든지 차관 같은 거 하시다가 법무법인 가셨다가 총장 하시다가 이러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마치 이것이 이례적인 현상이냐 일각에서는 한독수 방지법까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또 무슨 종로의 단독주택을 미국 회사에다가 임대를 줬는데 이게 특혜 의혹이다 라고 하고 있지만 정작 2007년에 노무현 정부 때 총리 청문회를 보게 된다면 속기록상에 그때 소명하고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넘어간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청문회에서 나온 어떤 종로주택 임대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회전문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민주당 의원들이 꺼낼수록 되려 본인들의 의혹이라든지 본인들의 과거 행태를 공격하는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는 어렵게 다른 후보자의 청문회도 열리고 있지만 어렵게 열린 이 후보자의 청문회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이 참 일종의 코미디스럽다라는 생각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임승호 전 대변인 말씀 주셨는데 아까 홍 대변인보다 말씀을 좀 길게 하셔가지고 홍 대변인한테 좀 기회를 드릴 텐데 하여튼 지금 인식은 이렇게 달라요. 인사를 잘못했다는 쪽하고 인사는 적임이었는데 민주당에서 괜히 흠집내기, 딴지 걸기만 하고 있다. 특히 구체적인 사례도 얘기했습니다. 부모님 관련 재산이라든지 또 70년부터 월급 받은 걸 다 내라는 건 과했다. 이런 얘기는 좀 한번 민주당이 왜 그런 건지 정말 조준당할 만한 일을 한 건지 설명해 보시죠. 그런데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 자체가 국민들이 좀 납득이 돼야 될 만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요구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요구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과거에 아주 오래 전에 어떤 기록을 찾기 어려운 자료들이 있다면 그건 본인이 소명을 하시면 되는 문제인 것 같고 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 자료마저도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그거에 불응하거나 혹은 계속해서 지연시키는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청문회가 한번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일정을 치르지 못했던. 원래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그런 것만 봐도 사실은 굉장히 이 청문회에 불성실하게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경북대 정호영 후보 같은 경우는 경북대에다가 이제 자료를 제출해 주지 말아라는 식으로 전화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이 청문회를 임하고자 하는 장관 후보자의 자세인가라는 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자녀 논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자녀가 아버지의 수업을 들었는데도 그것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던 문제들. 그건 누구 얘기죠? 정호영 후보의 얘기인데요. 그리고 본인도 본인의 딸이 자신의 수업을 듣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특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 충분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한다는 것은 의혹을 증폭시키는 그런 이유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논이 이어가보죠. 그러니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게 문제지 자료를 요구하는 게 왜 문제냐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교묘하게 한덕수 후보자의 어떤 논란이랑 지금 정호영 후보자의 논란을 섞고 계신데 한덕수 후보자의 논란에 대해서 다시 좀 집중을 하자면 저는 일단 양적인 측면에서도 후보자 측이 제대로 된 어떤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을 줬느냐를 되묻고 싶어요. 그리고 그러한 논란이 계속해서 왜 자료를 내지 않느냐라고 하고 있지만 민주당 후보 시절의 3, 4배에 달하는 자료를 요구받다 보니 계속해서 민주당 집권 시절의 총리 후보자에 비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양적인 측면에서 제출이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겠죠. 죄는 되려 묻고 싶은 게 그렇게 정말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 양질의 청문회를 하고 싶었다라면 적어도 오늘 청문회에서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이미 검증된 사안 이미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소명이 됐다라고 하고 넘어간 사안들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고향을 묻는 이런 질문 같은 것이 나왔겠느냐라는 조금 되물음을 하고 싶고 저는 정호영 후보자의 어떤 그런 논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어떤 외압을 넣었다 이런 건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의원께서 지금 주장하시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어떤 아들의 입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철저히 검증해야 된다라는 그 명제 자체에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제가 캐릭터가 이 방송에서 두 개인데요. 제 칼럼을 할 때는 하나의 입장을 가지고 얘기하다가 좀 공중하게 사회를 보는데 그래도 좀 궁금한 건 여쭤보고 싶은데 여성이 너무 적어요. 청와대 인선도 11명 중에서 한 명만 여성이었고 인수위원회 때도 그랬고 그런데 그 적은 여성이 또 대변인이어서 약간 저는 불편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중에 이를테면 여러 가지 역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일꾼으로 일할 만한 책임 있는 자리에서 일할 여성이 되면 그렇게 적은 건 아닐 텐데 하는 우선 대변인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방금 말씀하신 것도 들었었는데 사실 배현진 대변인이라든지 김은혜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기자 생활을 하시고 앵커 생활을 하신 분들 그래서 그분들을 여성이라서 대변인으로 시켰다기보다는 남성이었더라도 기자직에 있다거나 아니면 앵커직을 하신 분들은 보통 대변인을 가시는 거고요. 또 말씀하셨던 전체적인 인선에서 여성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그런 비판도 할 수 있지만 이게 소위 말하는 어떤 당사자성이라는 거거든요. 여성이 일정 비율 이상 있어야 보통의 여성들의 어떤 인권이 향상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기조였고 약 30%의 장관 후보자를 사실 여성에게 할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5년간의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과연 김현미 장관이라든지 추미애 장관 등등의 여성 장관이 탄생했을 때 보통 여성들의 인권에서 어떤 향상의 시료를 느꼈느냐는 저는 되묻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여성을 좀 더 장관직에 앉혀야 된다라는 그런 비판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해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년간 충분히 모든 정부에서 그런 비판이 제기되어서 당사자성을 중요시하는 그런 인선들을 해왔지만 사실 그런 인선보다는 실질적으로 여성이든 남성이든 보편적으로 그들의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의 국민의힘의 어떤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홍 대빈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는 원희룡 후보자를 딱 집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성이 과연 그 여성의 대표성을 좀 대변해서 이야기했냐라고 한다면 사실 그렇게 따지면 남성들 중에서도 뭔가 실력에 대한 문제 제기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원희룡 지금 후보께서는 물론 장관은 아니지만 제주도시사를 지내시면서 서울에서 2천만 원가량 출장비를 쓰고 심지어 그것도 여의도 인근에서 쓰고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장관이 되기도 전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그러면 여성이거나 혹은 남성이어서 문제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해석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추미애 장관 혹은 김현미 장관이 여성으로서 어떤 여성이기 때문에 어떤 실력이나 혹은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하는 건 저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성별을 떠나서 그냥 그 직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그럼 과연 인수위에서 혹은 청와대 인선되신 분들 중에 정말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만한 여성들이 없었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적절한 비율과 혹은 여성과 남성이 충분히 어떤 평등한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는 것 자체를 애시당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여성이 대변인 외에는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짧게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제가 여성 장관이라서 여성이라서 실패했다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정부의 인선을 꼬리는 과정에서 특정 성별이나 특정 지역을 반드시 넣어야 그 당사자성에 의해서 그런 어떤 성별이라든지 계층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20년 동안 해왔고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 장관을 앉혀가지고 여성들이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정부를 끌이는 과정에서 어떤 지역 안배라든지 성별 안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지난 민주화 이후에 정부 동안 수도 없이 시도해봤지만 그것이 어떤 우리에게 실효를 가져왔냐 그 의문점에 대해서 제기를 하는 것이고 다른 얘기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능력만 보고 한다는 건데 댓글 질문이 있어서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임승호 전 대변인. 인사청문회가 한창인데 내각 인사들 중에 몇 명이나 통과하고 탈락할지 예상을 하시나요? 탈락할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탈락할 사람이라기보다는 최대한 많은 지명철의 사퇴? 한 두 분 정도 언급을 하고 싶은데 한 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의혹의 소명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분이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님이시고 다만 본인이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상황이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또 나머지 한 분은 본인에 대한 의혹이라기보다는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 공격이 굉장히 심하신 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죠. 다만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회 같은 경우에도 저는 지금 민주당이 비판하는 걸 보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통령이라느니 아니면 측근이라서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 하에 장관을 하셨던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어떤 말장난식 청문회보다는 예를 들어서 한동훈 후보자가 지금 수사 능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뛰어난다는 것이 증명이 됐겠지만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무 행정의 영역에 있어서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좀 검증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민주당이 최근에 검수 한박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태도로 봐서는 아마 한동훈 후보자가 이미 무혐의 받은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또 들고 와서 녹취록 틀고 이게 사실은 유죄였다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두 분이 사퇴할지 또는 낙마할지 잘 모르겠다. 상황 봐야 된다는 말씀이었고요. 홍소연 대변인에 대해서도 유튜브 메희향 님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이건 질문은 아니네요. 지인 파티요. 당선됐으니까 내 마음대로죠. 오히려 이럴 때 야당의 역할을 묻는 것 같습니다. 당선됐으니까 내 마음대로라면 다 좋은 거냐에 대한 질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죠. 어떤 정부든 국민과 그다음에 견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또 기관들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하신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에는 아직 장관이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후보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전화를 해서 이렇게 저렇게 지시사항을 했던 게 가장 큰 문제가 돼서 이슈가 돼서 또 이제 소통령이라는 이런 별명을 얻으셨는데요. 사실 뭐 당선됐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하지라고 했다면 사실 저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사실 촛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바꾸겠다고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애를 써주셨는데 다시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꼼꼼하게 청문회를 진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필요하다면 야당으로서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또 입학기관에서 충분히 그것들을 다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방송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답변을 한 30초씩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사면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사면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면을 해야 될 인사들도 구체적으로 거명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전 경남도지사 등인데요. 두 분 각각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는 사면 필요하다, 안 하다, 아니다 이거고 두 번째는 필요하다면 이 사람, 이 사람은 꼭 사면해야 된다. 저는 사면은 필요하지 않다. 지금 이 순간에서는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사면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돼서 실제로 사면이 된 이후에 여론을 보게 된다면 통합에 기여했다라는 여론도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 사면 같은 경우에는 숙의 기간도 굉장히 짧고 이게 속된 말로 세트처럼 다른 분들과 사면이 논의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시점에서 사면을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임승호 국민의힘 전 대변인은 사면 자체가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숙의 기간이 짧았고 또 하나는 끼어넣기 시기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이었고요. 네, 우리 홍서윤 대변인은요? 네, 모처럼 좀 절반 정도는 비슷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과거와 달리 요즘 국민들은 어떤 기득권층의 사면을 두고 통합의 메시지로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지은 자는 적절한 벌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인식들이 가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요. 토론도 하지 않았고 또 이것을 4명을 한꺼번에 논의하는 것 자체가 과연 충분한가 혹은 적절한가 이런 논의들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국민적 정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면에는 국민 공감대가 되게 중요하고 또 임대변인 말씀으로는 이제 숙의 작업이랄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데 둘 다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면 안 하고 임기를 마치는 게 좋다라는 거고 사면할 필요가 있다면 새 정부에서 새로운 필요를 가지고 사면을 검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하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제 본방송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요. 하나 주제가 더 남았습니다. 이거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약 파기 논란인데요. 공약 파기냐 아니냐라는 진단부터가 아마 두 분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그거는 세 번째 토론으로 이 본방송 끝난 다음에 유튜브에서 계속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는 혹시 지금 라디오만 들으시다가 유튜브로 건너가실 분들은요. 오창익의 뉴스공감 검색하시면 거기서 생방송으로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홍서윤 민주당 비대위 대변인 그 다음에 임승호 국민의힘 전 대변인 모시고 월요일마다 진행되는 토크죠. 광야의 토론자들 진행했는데요.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본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또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네, 유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인혜 대리사입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홍서윤 민주당 비대위 대변인, 임승호 국민의힘 전 대변인 모셨습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세 번째 주제 키워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약 파기 논란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게 예전 대선 때 나온 거와는 다르다. 그래서 공약 파기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두 분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이번에는 홍 대변인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서윤 대변인이요. 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기간 동안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하시면서 본인의 1호 공약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600만 원가량을 일괄 지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당선인의 1호 공약으로 대대적으로 지금 알려진 상태인데 실제로 인수위가 이제 발표를 한 내용을 보면 600만 원 일괄 지급이 아니고 차등 지급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차등 지급도 기준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업종에 어떻게 지원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도 없고 그다음에 지원 금액이나 그 지급 기준 하나 구체적으로 논의된 게 없이 그냥 차등적으로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갑자기 또 말이 바뀝니다. 뭐라고 말이 바뀌냐면 일부 대상은 1천만 원 이상 지급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그 전날 목요일에 차등 지급을 발표한 다음에 굉장히 엄청나게 여론이 들끓었거든요. 특히 이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이제 와서 말을 바꿀 수 있냐 이렇게 말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발표를 하셨는데 그마저도 어떤 업종 어떻게 어려운 업종에 천만 원을 지급하게 하려고 하는지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요. 굉장히 그냥 희망고문에 지나지 않은 발언을 한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그다음에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짜는 반면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계획을 명확히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희망고문 혹은 이제 말 바꾸기 식으로 그냥 말만 던지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을 스스로 파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스스로 파기했다. 공약 파기다라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임 대변인은. 네. 저는 초반에 이제 이 논란에 대해서는 인수위 차원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비판을 하고 싶고 다만 시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논란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크게 금액에 있어서 좀 혼동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페이스북이나 유세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있었던 400만 원 지원에 더해서 600만 원 지원해서 총 천만 원의 지원이 갈 수 있겠다라고 여러 번 언급이 되다 보니까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는 천만 원 주기로 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기억할 수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600만 원의 경우에도 사실 공약집 이런 데서는 차등 지급을 언급했다라고 하는 것 같긴 하던데 사실 유세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 이런 SNS 같은 경우에는 일괄 지급으로 인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약속한 대로 그 방향대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임 대변인 말씀은 페이스북이라는 게 후보 혼차하는 게 아니고 집합적으로 하는 거 공보팀에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후보의 약속이었던 게 맞다. 그래서 피해 관련 생각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 문제가 되었던 게 차등 지급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사실상 문재인 정부 하에 어떤 지원 규모와 크게 다른 게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안철수 위원장이 한 번 더 언급을 했을 때 한 번 더 브리핑을 할 때 보면 지원 규모가 커지고 지원 대상이 커지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여러 분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그리고 금액 자체도 커지는 건 맞는데 그때 또 문제가 됐게 이제 메시지가 좀 잘못된 게 있었죠. 예를 들어서 차등 지급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급이 필요하지 않은 분들에게 가게 되면 소고기를 사 먹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주셔서 사실 어떤 취지의 발언인지는 제가 알겠는데 그래서 지원이 커지게 지원을 더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 발언 하나로 사실 모든 메시지가 흐려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오늘 이제 추경호 기재부 후보가 한 말을 보면 최대한 공약을 지키는 방향으로 시정을 하겠다라고 말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분들의 어떤 굉장히 항의가 컸고 저도 실제로 그걸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초기 대응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을 받아야 되고 다만 추경호 후보자를 비롯해서 최대한 공약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니 그 약속을 지금부터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소고기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던 거죠? 저도 그건 확인해봐야 될 것 같네요. 다만 그 발언이라는 것이 차등 지급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더 필요한 분들에게 더 두텁게 줘야 된다라고 말을 했으면 됐는데 잘못 들으면 소득이 낮거나 이런 사람들은 소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처럼 들려서 그러면 상처가 되니까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중요하더라도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여러 가지 꼬일 수 있는 건데 저는 안철수 위원장에 사과했다고 들었는데 하여튼 홍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메시지 관리를 잘 못했다고 하시는데 이거저걸 떠나서 그래서 그럼 정확하게 윤석열 당선인이 말했던 1호 공약을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할 것이라는 명확한 메시지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도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그래서 어쨌든 여야가 합의를 해서 잘 논의를 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빨리 해결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인데 계속해서 이제 윤 당선인과 인수해서 말바꾸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어떤 지급 기준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업종을 나누고 이런 것들에는 구체적인 세부계획 없이 그냥 차등 지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걸 받아들이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600만 원 혹은 그 천만 원에 내가 해당되는 거야 아니느냐는 명확한 답을 얻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면 각 당의 입장 말고 두 분의 입장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야 된다. 두 분 다 찬성하시는 거죠? 저는 찬성입니다. 그러면 일괄 보상이 맞습니까? 차등 지급이 맞습니까? 저는 최소한 600만 원은 약속한 부분이 맞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지급을 하고 그 이상의 어떤 금액에 대해서는 차등으로 가는 방향이 최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600만 원은 똑같이 주고 600만 원보다 손실이 더 큰 사람, 더 위험에 처해진 사람에게는 600만 원 이상은 차등으로 할 수 있다. 홍대변인은요? 저는 일단은 윤석열 당선인께서 약속하신 바는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해외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굉장히 부족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가 지금 팬데믹을 맞으면서 이런 손실보상을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 질문에 한번 답을 해 주시면 보상해야 된다. 해야죠. 그러면 전에 균등이냐 차등이냐. 우선은 균등이로 하되 그다음에 저희가 업종별로 나누어서 피해 규모를 확인해서 더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 기존이 하죠. 그런 생각이 굉장히 똑같은 거네요. 그런데 그것이 차등 지급은 아니예요. 그러니까 균등으로 하고 균등은 어느 정도 액수. 우리 임대변인께서는 600만 원 제시하셨는데 그게 공약이니까. 너무 경매하는 거죠. 아니요. 공약이니까 그 정도 약속은 지키고 가야 된다. 그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지키고 가야 되고 그다음에 차등이라고 이름 붙이지는 않지만 피해가 더 큰 데에 대해서는 부문이나 또 개인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수 있다. 아주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다 청년 정치인이시니까 사실 이거는 더 이상 논란은 아닌 것 같고요. 대선 국면에서 보면 청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감스럽게 해도 대선 끝나니까 청년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요. 뭐라고 하려는 건 아니지만 30대 장관 얘기도 있고 그래서 설레였고 유럽이나 다른 데서 보면 하여튼 청년들이 굉장히 약진하는 모습들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모습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선거 때 호출되고 그건 여야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소모되고 많은 느낌 같은 게 드는데요. 청년 당사자로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선거 때마다 선거 직전에 청년 정치해야 된다라면서 청년 공천 얘기 나오고 그리고 당선되고 사라지는 것은 사실 안타까운 보편적인 현상인데 저는 소위 청년을 할당한다거나 청년을 콕 집어서 공천하는 방식에는 사실 좀 회의감이 있습니다. 다만 저는 평소에 어떤 정당에서 어떤 경쟁의 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방향이 좀 옳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토론 배틀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대변인으로 선발이 됐는데 만약 이것을 이준석 대표의 임명권을 가지고 공천을 하고 활동비도 주지 않는 대변인이었다면 저는 굳이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공천을 해주고 그렇게 임명을 해주고 쓰이는 방식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 청년 정치가 오히려 한계로 작용하는 장면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물론 어떤 당사자성 측면에서 어떤 30대 장관 이런 것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계속 문재인 정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청년 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굉장히 파격적으로 젊은 분을 이렇게 할당을 했지만 저는 이제 그런 방식에서 감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 또래 같은 경우에도 그런 방식으로 한두 명이 어떤 소위 말한 청와대에 들어갔다고 해서 나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지라는 의문이 더 드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이렇게 선거 직전에 청년 어떤 지역구라든지 이런 걸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할당을 해주는 방식보다는 평소에 어떤 청년들이 익숙한 어떤 경쟁의 방식을 통해서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정당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방식 토론 배틀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이번에 실시한 어떤 PPAT와 같은 자격평가 시험 같은 것도 일종의 청년들에게 유리할 수 있는 장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좀 네. 말씀은 알겠는데 궁금한 게 청년을 꼭 집어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정치를 하는 나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일반적인 경쟁에서는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에게는 기회가 안 갈 것 같은데 지금 이를테면 지방선거 앞두고 당내 경선 같은 걸 하는데 경선이라는 게 결국 표 많은 사람이 되는 거고 또 영향력이 큰 사람 많이 알려진 사람이 되는데 이런 면에서 청년들은 불리하기 때문에 할당이라는 개념이 청년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반론을 제기한다면 그런 걸 이제 실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미래통합당 때 저희 당이 청년도전지역군가요? 청년어벤져스인가요? 그런 걸 해서 했던 방식을 보면 청년들에게 공천 주겠다 해서 소위 말하는 험지에 내보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정말 공천을 주고 할당하는 방식으로 하고 싶다면 저는 대려 민주당에서는 만약 새가 강하다고 분석되는 호남 지역의 청년들에게 기회를 준다든지 아니면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소위 새가 강하다고 하는 영남 지역에 기회를 준다든지 그런 방식이라면 어떤 청년의 당사자성이나 청년 공천 방식에 있어서 어떤 실효적으로 파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방법은 아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당 모두 그냥 험지 내보내고 이렇게 해서 청년 대우해줬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할 바에는 오히려 청년들에게 익숙한 경쟁의 기회라도 좀 공정하게 해달라. 이것이 지금 시대정신이라고 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당 저당 할 것 없이 청년 정책 또는 청년 정치 지도자를 양상하는 과정에서 진정성이 없었다라고 지적하시는 거네요. 홍 대변인. 오늘 더불어민주당 강서 지역에서는 청년이 구청장 후보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35세이시고요. 강서면 민주당이 조금 유리하달까? 조금 당선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부 경선에서도 1등을 차지해서 후보로 최종 확정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쨌든 저는 이런 현상들을 좀 봐야 된다고 보는 게 청년이 어떤 씬에서 등장하지 않으면 다른 청년들에게도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선 기간 동안 청년 청년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인수위에 지금 장관 후보도 한 명 없고 주요한 요직에 지금 청년이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여성과 청년 공천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영남에서 굉장히 많은 청년 후보들이 등장을 했고 물론 험지이긴 하지만 스스로 자기들이 도전을 하겠다고 도전장을 내밀었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나 웰컴을 했고요. 그다음에 호남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수도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부딪혀서 최종 후보로 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저희는 그 도전 자체를 굉장히 유의미하게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강서에서 최종 후보로 선정되는 후보의 모습을 보면 또 다른 후보들이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정치 문화를 바꾸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서요. 일단 강서의 35살 되신 분이 구청장 후보가 됐다는 건 반가운 일이고 그건 누구에게나 반가운 일인데 다만 아쉬운 건 강서구밖에 없어서 아쉽고 국민의힘은 그것도 없어서 좀 더 아쉽고요. 광역단체장 중에 여성이 딱 한 분인데 경상북도에 나온 더불어민주당 후보죠. 그러니까 험지이어서 아쉽고 그렇게 좀 아쉽습니다. 두 분이 좀... 경기도지사, 저희 김은혜 후보도 계시죠. 그렇군요. 섭섭합니다. 섭섭합니다. 아니, 저희가 내일 인터뷰 모실 분인데 대본에도 있는데 당연하죠. 김은혜 후보도 있죠. 그렇지만 여전히 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여성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그럼 어떤 방향으로 좀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경쟁을 통해서 청년들이 많이 입성을 하거나 혹은 어떤 자리에서 그 두각을 나타내면 좋겠는데 사실 경쟁 자체가 동일한 선상에서 진행되지가 않아요. 특히 현역과 부딪히는 정치 신인이거나 청년의 경우에는 굉장히 갭이 큰데 그런 것들을 메꿀 수 있는 보완 장치가 없거나 그러면 사실상 청년들이 지금보다 더 훨씬 더 어렵게 정치를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경우에는 청년 할당제를 한다고 굉장히 논란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을 한번 흔들어 보는 거고요. 운동장을 어떻게든 조금 더 공평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가 저희는 어쨌든 좋은 후보들을 더 발굴하고 경쟁을 통해서 선정되게 하는 그 과정 자체를 굉장히 의미 있게 보는 거죠. 흔히 요새 586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저도 세대로는 그 세대인데 이렇게 국회 가서 보면 정말 20살 때부터 다른 학교여도 학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20살 때 21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고 다 형아우고 정서적 연대 같은 경우도 강하고요. 이당 저당 할 것 없이 물론 민주당이 좀 더 강합니다만 그런데 지금 20, 30대 청년에게는 그런 정치적 자산 같은 건 없잖아요. 집합적으로 6월 항쟁을 만들어냈다 이런 자부심 같은 경우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실제로 정치 일선에서 해보시면 어떠세요? 실제로 저는 유의미하게 보고 있는 게 대선 과정에서 저희 당에서 청년 보좌기라는 것을 해서 한 40분 정도를 제가 알기로 선발을 해서 실제로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이 됐는데 상당히 큰 공언을 했고 그분들은 대선 캠프에서 활약하신 분들이 사실 소위 말하는 위원장급이 아니죠. 저희가 정당에서 소위 어떤 청년을 우대해준다는 그런 방식은 아니었는데 그분들이 지금 보면 청년 보좌역 중에는 저희 당의 험지라고 불리는 호남 지역에 가서 구의원에 도전하시는 분도 계시고 시의원 등등에 많이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확정사안은 아니지만 지금 언론의 어떤 기사들을 보면 윤석열 정부 하에서 문재인 정부처럼 1급 비서관급은 아니지만 4급에서 5급 정도에 해당하는 어떤 청년 행정관이라든지 명칭은 지금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신설해가지고 시도해보자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정부 부처에 넣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 측에? 정부 부처에 함께 활동을 하는 그런 것인데 저는 이런 방식을 계속 시도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선거에 다가와서 어떤 상당히 높은 자리에 청년들의 당사자성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저희 당에 많이 유입이 되고 저희 당에서 많이 또 도전하고 있는 분들은 청년 보좌기라든지 상당히 좀 저희 당이 대선 과정에서 토론 배틀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저희 당을 찾아오신 분들이 실제로 많이 소위 말하는 필드에서 지금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방식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어떤 일종의 방금 말씀하신 정치적 자산 이런 것들을 1급 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라 청년보좌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융합하는 방식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 하나만 정정하고 싶은데요. 그 말씀하신 정부 부처에 청년 행정관을 넣는 것은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겁니다. 그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국민총리실 산하 기관에서 각 부처마다 청년 정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정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년 당사자성에 대한 어떤 논의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차관급 산하에 청년보좌관을 배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게 명시되어 있는 거고 그것을 이어서 하는 것이지 그 전신은 사실 민주당에서 먼저 세팅을 한 거죠. 제가 알기로는 청년을 담당해서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그런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행정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기능이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당사자들이신데 마침 20, 30대 청년 정책을 놓고 또는 청년을 놓고 양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젠더 갈라치기를 한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그래서 20, 30대 남성들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많이 지지하고 여성들은 이재명 후보를 많이 지지하고 선거 때 분명히 있었잖아요. 사실이었고 그런데 지금도 이게 치유되거나 또는 한 걸음 더 나아가거나 나아지지 않고 그대로인 것 같고 정책도 약간 그렇게 젠더 갈라치기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설명이나 또는 변명을 해 주신다면 홍 대변인 어떻게 하실까요? 우선 민주당은 젠더 갈라치지 하지 않고요. 저희는 이제 성평등한 사회를 지향하고자 하고 있고 또 젠더와 관련된 이슈를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는 이제 여성 이슈 그다음에 여성 문제에 대해서 여성 혐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상황을 봤을 때 이제 최대한 이런 젠더와 관련된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면서 좀 민주당의 기조를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이해람 중사 특검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예를 썼고요. 그다음에 또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도 지금 박지영 위원장께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저는 이게 이제 젠더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조금 염려스러운 지점이 하나가 있는데 사실 그 젠더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라기보다는 젠더를 통해서 발생되는 불평등 문제가 사실은 청년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젠더뿐만 아니라 뭐 계급화 문제, 자본의 문제 이런 것들이 불평등과 격차와 뒤섞여 있는 건데 그것을 단순히 젠더 문제라고 표현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이 좀 왜곡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일단 대선 지지율을 보고 괴리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실제로 그동안의 어떤 총선이나 대선 결과를 봤을 때 여성 지지율이 저희가 높은 정당도 아니었고 이게 뭐 이준석 대표와 갈라치기를 해가지고 원래 국민의힘이 굉장히 많은 여성 지지율을 받고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 때문에 그게 빠졌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다만 홍 대변님 말씀하신 것 중에 좀 공감할 수 있는 게 저는 모든 문제를 사실 젠더 이슈처럼 풀어나가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여가부 폐지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에서는 여성과 남성을 갈라친다라고 굉장히 많은 공격을 했지만 당시에 기존에 나왔던 여론조사들을 보면 남성들이 굉장히 많이 찬성을 하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여성들 사이에서도 여가부 폐지에 대한 찬성 여론이 상당히 높은 이슈였습니다. 다만 제가 아쉬웠던 것은 그걸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이걸 분명히 젠더 문제로 엮으려는 어떤 공격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젠더 갈라치기가 아니라 정부 부처 폐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라는 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국민의힘 스피커들이.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가 어떤 특인부처로서 소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 부처는 통폐합이 실제로 되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그때 해야 했던 발언은 왜 거기에서 여성가족부가 예외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 또는 현재 여성가족부가 행하고 있는 기능 중에서 고용부라든지 복지부라든지 노동부 등등에서 할 수 없는 기능들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라고 논쟁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외부에서 오는 젠더 갈라치기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제대로 풀어낼 수 있는 분들이 아직까지 당내에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어떤 젠더 이슈로 치환하려는 그런 시도들에 대해서 조금 이 문제를 자세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좀 국민의힘에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청취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난주에 나오신 국회의원들은 의문의 일패인데요. 지난주에 나오신 분들과 달리 역시 청년 정치인들은 깔끔하게 토론을 하신다. 이런 말씀인데 지난번에는 버럭 토론 욱 토론을 했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미래만은 아닙니다. 두 분은 다 거대 정당의 대변인을 하셨거나 또 하고 계신 분들이어서요. 청년 정치의 현실입니다. 반가운 일이고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유튜브 댓글 또 하나씩 읽어주시면서 답변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승호 대변인부터 해주실까요. 이걸 읽으면 되나요. 두 분들의 이야기 재밌네요. 청년 정치의 미래 방향 가능성 전망이 궁금합니다. 저는 청년 정치의 전망이라는 것이 지금 정당이 청년을 사용하는 방식이 그대로라면 뭐 이러한 현상이 계속 반복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과연 이동안 해왔던 어떤 할당이라든지 이런 방식에 왜 청년이 호응하지 않았냐. 그 지점을 양당이 조금 고민한다면 전망이 좀 밝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진정성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홍서연 대변인. 이거 읽으면 되나요. 네. 인사청문회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시각에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고요. 특히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가를 운영하고 또 이제 행정부처를 운영해야 되는 만큼 정말 민주당에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